음, 분명히 이 근처가 맞는데... 저쪽으로 더 가봐야겠다... 어? 여기다! 배달 왔습니다! 누구세요? 뭐야? 난 출장 요리 부른 적 없는데... 손님, 출장 요리 아니고 배달입니다! 과일이랑 야채 씻기셨죠? 네! 맞아요! 맞아! 옥수수랑... 같이... 다 맞으시죠? 네! 고맙습니다! 롤롤롤롤롤롤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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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채 과일을 뿌리를 틀고 재료 준비는 됐고 재료 준비는 됐고 재료 준비는 됐고 재료를 얹고 재료 준비는 됐고 재료 준비 생일을 위해 오소이 고우라 이 정도면 됐고 다음 재료은 올리브유 올리브오일을 먼저 올리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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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맛있겠다 햄버거 빵을 야채 패티 올리브유 올리브유 소스를 우와 맛있겠다 완성 쥬스는 쥬스통에 맛있어 준비는 다 됐으니 송이를 데리러 랄라 다 됐다 공구니 언니 오 햄버거 고고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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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 토마토 소 hij 한마디뛰 짱 눈빛 껴나 꽁꽁 콩순아 너무 기대됐다 당연하지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뭐야 송이야 왜 갑자기 서고 그래 콩순아 이거 뭐 뭐야 내가 만들어놓은 음식이 어디로 갔지 뭐야 콩순 혹시 요리 안 해놓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짜 했다고 배고픈데 알았어 저쪽에 가있어 내가 금방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어 콩콩이가 왔다 갔나 콩콩이를 생각 못했군 빨리빨리 계란 야채들도 그럼 또 필요한 게 뭐지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거 으쌰 아침에 사놓은 싱싱한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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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질 먼저 아주 싱싱하구만 꽃게를 소금도 뚜껑 닫고 전원 우와 벌써 다 익었어 맛있겠다 그럼 다음 순서 블루베리를 육수내기 성공 자 야채를 끓여볼까 이번엔 땀아지 맛있는 냄새 마지막으로 맛있는 꽃게를 먼저 넣고 이번엔 야채랑 새우도 특별히 송이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먼저 야채를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새우다 이번엔 국물 꽃게먹어봐야지 꽃게먹어봐야지 콩순아 최고야 최고 꽃게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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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먹어서 이제 없네 꽃게먹어봐 꽃게먹어봐 꽃게먹어버her Denis 꽃게먹어cot 꽃게먹어보 꽃게먹어보소 꽃게먹어邊 꽃게먹어보 ticks 더ku 꽃게먹어보 꽃게먹어보고 binnen